자 이제 차선우씨, 강별씨, 대니안씨 모시고 배우분들의 단체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레벨업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배우단체의 케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우리 두 분을 가운데로 모시고, 각자 퐁당퐁당으로 좋습니다. 박 실장님 너무 내외하지 마시고 빨리 붙어주세요. 없어요? 아 잠깐만요. 한 발짝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? 저기 딱 표시되어 있는 대로. 레벨업을 이끌어 나갈 주역 배우분들입니다. 가운데부터 시선 고정하겠습니다. 가운데로 계신 우리 기사님들부터 바라봐주시고요.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찍으신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. 아직까지 많이 어색하신가요? 그런 아니시죠? 자 이제 시선 살짝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삼각관계가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. 이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 기다리고 계시네요. 네. 아 저는 신영화 우리 이제 한 번 없이도 그렇지만 배하철씨가 과연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. 자 이렇게 되고 너무 우리 지금 경직되어 있잖아요. 그죠? 정면 보면서 뭔가 그래도 좀 흥미진진한. 에 로코물 아니겠습니까? 네.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. 아 왜 자꾸 이렇게. 아니 아까 우리 성은 씨랑 두 분의 케미가 또 있던데요. 그죠? 브로맨스. 없어요? 성은 씨와의 브로맨스. 두 분이서 또 이제 티켓. 아 박 실장 옆에 가시려다가 지금. 아 알겠습니다. 자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벨업. 자 레벨업 하나 둘 셋. 자 우리 배우님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의 얼굴을 가리시려고 그래요. 예. 자 레벨업. 진짜 올 여름 우리 암방극장을 레벨업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밤 11시부터. 예 쭉쭉 레벨업. 자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의 사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업의 수장인 김상우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마친 작품을 맡아주신 김상우 감독님 모시고 가운데. 맨 오른쪽에 서시게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. 예. 자 감독님 딱 가운데 딱. 예. 잡아주시고. 짝짝짝. 가겠습니다. 자 중앙부터. 네. 박수치. 네. 쫙쫙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. 중앙 봐주시고요.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. 오른쪽.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.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도 힘차게 파이팅 좋고요. 혹시. 예. 그런 포즈로 정면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벨업. 파이팅. 파이팅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기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잠시 부대 안에서 대기해 주시면 이제 단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단상이 준비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를 바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.